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지금 현재 서울 오주중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지금 나무사 필기시험을 보러 왔어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주중학교 운동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부는 거의 안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%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어 혹시나 아 찍어서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운이 좋아서 찍은 것이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험을 항상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보는 이유는 자극이 되더라구요 시험 보고 나서 아 공부해야지 라는 그 깊은 자괴감이 생겨요 아 공부해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제가 항상 그 시험을 보러 옵니다 아무튼 어저께는 저희 누나 서울에 둘째 누나 집에서 맛있게 점심도 먹고 아니 저녁도 먹고 또 산책도 자전거로 어 공유 오피스 한 군데 좀 갔다 와보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맛있게 밥도 먹고 와서 어 시험 보러 왔습니다 아무튼 어 잘 찍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